허니스넥 안녕하세요. 허니스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지금 승석이 형이 조만간 생일이어서 저희끼리 플랜을 짜서 저희 셋만 나오게 됐는데 지금 승석이 형이 촬영인 줄 알고 넘어갔죠. 지금 어디 가있어요. 저희가 지난 작년 생일 때도 이렇게 깜짝 몰래카메라식을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스킬이 크죠? 엄청 크죠. 공포영화를 보면서 공포영화에 대한 리액션을 이제 팬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하고 이제 저희가 직접 공포영화를 볼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공포영화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저희가 나오는 거죠. 메세지 같은 게 생일 축하 영상이 나올 예정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아마 모를 거예요. 아직 공포영화 리액션 촬영인 줄만 알고 있어요. 공포영화가 무섭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잠깐만. 이거 뭐야? 뺄게요. 아 왜 왜? 불을 켜? 끄지 마. 뭐 있을 것 같아. 아니 왜 계속 까닭 켰다. 뭐가 보이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거의 걸렸네. 오우. 오우. 무서워. 오. 오. 우리 형 생일 축하해 진짜 형 생일 축하하고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네 명이서 모여서 치킨이야 뜯자 안녕 아 진짜 뭐야? 일단 생일 축하하고 귀신이다 귀신 일단 차에서 그만 좀 나를 괴롭혔으면 좋겠어 형 그 괴롭혔다고 장난을 좀 받아주니까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화나 화나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나도 차에서 누추고 싶어 다 같이 성장 하나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래 생섭이 형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사이로 계시면 좋겠어 재밌게 생각해봅시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귀에다 너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승선 생일 축하합니다 소풀이 왜 이렇게 퍼졌네 소풀이 왜 이렇게 퍼졌네 소풀이 왜 이렇게 퍼졌네 소풀이 왜 이렇게 퍼지고 된다고? 아니 축발도 모르겠네.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맞습니다. 네 그거 왔습니다. 마침 어디서 또 칼이 나타났어. 마침 어디서 또 눈앞으로 나타났어. 자 이제 저희 파티 분위기 한번 주시겠습니까? 네 그러면 클럽 홈하겠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겠어. 사랑하겠어. 사랑하는 사랑하겠어. 사랑하겠어. 오 잘 자른다. 이 안에 보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. 흥석이. 여러분 몸살이 나. 깜짝아 몰래카메라. 공포영화 보면서 애들이 축하 영상 준비한 것 같은데. 축하 영상이 좀 무서웠고요. 난 뭐 진짜 전혀 예상하진 못했어요. 아까 뭐 인터뷰한다고. 또 한영이라고 생각해줘서 이런 이벤트 준비해줘서 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. 허니스트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데뷔 싱글 앨범 바락에서 대박내게 개월하면서 오래오래 팬들 합시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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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스넥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